지키면 한 잔 때리자 구붕이 해물파면 시원한 한 잔 치세요 새 너로 한 잔 치 어때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갈 때까지 달려보자 한 잔에 안녕하십니까? 트럿 특전사 가수 박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촬영으로 인해서 장수근에 왔는데요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장수근 구독 좋아요 여러분들 유튜브 꼭꼭 눌러주시고요 장수근 너무너무 좋은 곳이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주시기 바랍니다 박군과 함께 하겠습니다 장수근에서 사과즙 한 잔에 한 잔에 한 잔에 감사합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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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